Hi guys! I'm G.E.L. 안녕하세요. 콘스템입니다. Acting Glue 쇼 싱글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과 관련된 구동사 표현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뭔가 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과 관련된 이 다섯 가지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ut in a new washing machine. We put in a new washing machine. 첫 번째 표현입니다. We put in a new washing machine이에요. 자, put in. put은 놓다라는 의미가 있죠? 인, 안으로 놓다는 얘기예요. 뭐를? new washing machine. 새로운 세탁기를 안으로 넣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장비 같은 걸 안으로 들여놓다. 그렇죠? 우리 이번 매장에다가 새로운 장비를 들여놨어요. 할 때 들여놓다라는 의미로 풀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안에다 들여놓는 거죠. We put in a new computer. 새로운 컴퓨터를 들여놨어요. We put in a new air conditioner. 새로운 air conditioner을 들여놨어요. 할 때 풀인을 쓰면 됩니다. 꼭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또 들여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나 노력을 들였을 때 We put in a lot of time and effort on this.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여기다가 들여놨다라는 거죠. 많은 노력을 들였다라는 의미로 풀인을 쓸 수가 있고요. 또 누군가한테 내 얘기 좀 잘해줘 할 때도 풀인을 써요. Please put in a good word for me. 그럼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good word을 좀 안으로 들여놔줘. 그래서 내 얘기 좀 잘 좀 해줘. 이럴 때도 풀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인이 뭔가 안으로 들여놓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들여놓는다든가, 시간과 노력을 좀 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좋은 말을 좀 이렇게 넣어준다든가, 다 put in 쓰시면 됩니다. 아, I haven't turned in my paper yet. 아, I haven't turned in my paper yet. 두 번째입니다. I haven't turned in my paper yet. I haven't turned in. Turn이란 말은 돌다는 얘기죠. Turn in. 뭐 안으로 돌려놓는 건데, 뭐를? Paper, 나의 paper죠. 뭐 이제 나의 paper를 아직 숙제, paper 숙제를 아직 내가 돌려놓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 제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돌려서 놓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뭔가 돌려서 안으로 넣어준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제출한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urn in. 어, 우리가 잠자로 들어갈 때, 또 turn을 쓰기도 해요. I'm going to turn in soon. 응, 나 곧 잠자리에 들어야겠어. 말 그대로 돌아서 침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turn이란 말이 잠자리에 들다 라는 의미로도 turn in을 쓸 수가 있고요. 어, fill in the blanks. 어, fill in the blanks. 세 번째 표현입니다. fill in the blanks에요. 자, fill in, fill이란 말은 채우다, 뭔가를 채우다, in. 안을, 안을 채워넣다 라는 거예요. 어떤 빈 공간을 메꾸는 거죠. 그래서 fill in the blanks. 이 blank란 말은 이런 빈칸이죠. 말 그대로 빈칸을 메꾸세요. 제가 어떤 뭐 설문지 같은 거 할 때 빈칸 있잖아요. 이런 거 메꾸라 할 때, fill in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fill in the blanks. 어, 빈칸 채우세요. 안으로 채워 넣는 거죠. 근데 또 가끔 드라마에서 그리고 워낙은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I'll fill you in 이런 표현 많이 써요. I'll fill you in. 그러면은 내가 너를 채워 넣어주겠다라는 말인데 어떤 정보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뭐가 없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그 정보를 안으로 채워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할 때 I'll fill you in. 뭔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제 뭐 휴가 가거나 이러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내 자리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fill in 씁니다. 그래서 can you fill in for me?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fill in. 좀 안에 채워 넣어줄 수 있겠냐? 즉,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겠냐?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fill in 하면은 뭔가 일을 대신해 주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I gave in to her temptation. I gave in to her temptation. 네 번째 표현입니다. I gave in to her temptation. 자, gave in. give in인데 give는 주다죠. 이는 안으로. 안으로 그냥 넣어드려버리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 상대한테 항복하거나 굴복할 때 써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졌습니다. 제가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 gave in to her temptation. 나는 그녀의 유혹에 내가 굴복해버렸다는 거죠. 아이고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give in to. 그러면 뭐뭇에 굴복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안에 넣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 심지어 운다고 하더라도 나는 굴복 안 해. 반대로 보면 I won't give in even if you cry. 네가 심지어 운다고 하더라도 나는 굴복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반대로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given, given to, 뭐뭇에 굴복하다, given. 굴복하다. 안으로 넣어드린다. I can't hold in my sneeze. 다음 수평입니다. I can't hold in my sneeze. 자, sneeze 하면 재채기 해야 되죠. I can't hold in. hold은 안 잡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hold은 안에다 잡아놓다. 즉, 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I can't hold in my sneeze. 난 재채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채기는 정말 참기가 힘들죠. hold in 안에다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old in 하면 뭔가를 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감정을 참는 것도 hold in을 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ease hold in your anger. 그러면 너의 화를 좀 참아. I can't hold in my anger. 내 화를 안에서 잡아놓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이래서 hold in을 수 수가 있다. 참다. 말 그대로 안에서 잡아놓는 거죠. 오늘 이렇게 지금 인과 관련된 다섯 가지 부동산 배워왔습니다. 뭔가를 안에다가 다 유지를 시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보시다가 환영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